저녁 이 후보는 개구리 위 bar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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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떡볶이. 바라 떡볶이. 바라 떡볶이. 바라 떡볶이. 바라 떡볶이. 자영이가 왔습니다. 엄청 오늘 많은 일 있어. 여러분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탕후루. 탕후루를 먹으러 왔습니다.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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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emakercy. f 탕후루.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은 바로 먹겠습니다 이제 먹으러 왔는데 이제 남날의 제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 어머어머? 어? 이런 소리 받은 거 아니야? 혜연 누가 찾았어? 혜연? 혜연? 대박 너무 맛있겠다 밥을 안 먹었지? 오빠 라면 다 먹네 진짜 먹고 혜연이 가갑니다 진짜 맛있겠다 미쳤다 근데 니 옷이야 튀기만 조심해 가부? 경리돼서 그럼 훈련 안 맞네 하루에 1시간씩 핸드폰 준비 1시간씩 하루 종일 권사님한테 가봐 너무 맛있어 언니 여기 있다 원투비인데요? 다행이다 수정 언니가 공트로 펑콩젤레 펑콩젤레 난 그래서 겉에 다 먹고 안에 먹어 나도! 근데 이거 냄새 진짜 추우게 더 배불러 아시시템이 매콤해 공파룩 먹방 유튜브 언니는 뽑혔어 저기 앉아있어요 와 진짜 잘 닫았다 저기 파소배로 가사님 지수쌤 물려주셨네 화기가 나예요 그치? 팔자랑 여기서 안에서 물려주셨네 징치 달란트 잔치 모트 모세키 진짜 너무 귀엽다 삐칭 아이스크림 타임 베스킹 타임 식사가 올라가는데? 잘랐는데 미안해 갖고 와 애포마인 진짜 미칭해 이거 누가 까고 너 뭐야 그럼? 저거 안 불렀어요 진짜 맛있겠다 한정제 척고 저거 셋도 안 먹어요 진짜 인형이네 이거 아니야? 나 아니야 다 했어 그 다음 추천곡 함께 할 나의 모든 것 미안해 아유 그거afo기처럼 시원하네 친구, 제가 왔어 이제 grab을 하나 2라는 거 마심 오늘 아침 1.5시에 다 가슴 제 생각에ivalють 하지만 아닌 거 없을까 다시 시작하고 거의 2라는 거 no 한글 끓이지 빨리 한글T 감사합니다.